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인 말씀입니다. 자시였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성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상마다 예물과 제사들임을 유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상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상이 있으미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의 선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를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우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지혜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스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오늘 본문을 읽으시니까 여러분들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히브리스는 그런 말씀이라 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잡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 하는 말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하느의 약속에 관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본문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에 대한 증언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의 효력은 끝났다 다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도 우리에겐 아무렇지 않게 들려요 그렇구나 옛 언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새 언약을 주셨구나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속이 쓰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율법은 생명과 같은 소중한 거라 소중한 거 그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민의 근거가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율법 애급당에 있던 430년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켜서 맺었던 신해산 언약 옛 언약 이 언약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백성이라 하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옛 언약 그 근거가 이제 효력이 다였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군들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지 우리는 여러분들 족보라는 거 있잖아요 족보 그렇죠? 여러분 족보 할아버지들한테 가면 우리 몇 대 조 할아버지는 우리의 몇 대 조 할아버지는 무슨 영의정을 하셨고 영의정 그만두고 한 군의 군수가 되시더라도 이런 분을 하시고 제가 강김씨인데 항상 이렇게 어른들 만나면 그 얘기해요 강명주 군왕이라 신라시대 때 신명주군 그걸 족보를 만들고 대세기고 대세기는 한 판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BC 13세기 또는 15세기 동안에 몇 면이 이어져왔던 옛 언약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 근거인 그 옛 언약이 소멸되었다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기 쉽냐 이 말이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들이 그들의 눈을 똑똑히 보면서 면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언약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증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1절 읽겠습니다 1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이러한 대상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읽었던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대상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 얘기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떠남으로 대지상이 없다 우리에게는 대상이 없어졌어 이제는 라는 그런 상실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뭐 하는 겁니까 대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말 그 대상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라는 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죄의 선포를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대상이의 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 대상이 그들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뭐 있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럼 우리에겐 대상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상실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어디 계시는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없는데 그가 어디 계시는가 그 얘기가 그 후반부에 나오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있다는데 어디 계시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의미가 뭐냐 그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이 끝났다 앉았다 앉아 좀 쉬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앉아 쉬어 그러니까 일이 끝났다 그럼 무슨 일이 끝난가 십자가에서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완전히 완전히 끝났다 하는 의미가 앉으셨으니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스 1장 3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로 말한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히브리스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반복된 제사 날마다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구속사역을 완료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권한의 히브리스 12장 2절 히브리스 12장 2절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앉으셨다 하는 의미가 강하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다른 대상을 찾을 나설 이유가 없어요 이단들은 꼭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크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히 그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우린 참 찬양으로 많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조금 뒤에 덥지 않나 일부러 끊습니까 이어컨을 뒤에 다 더워 보이시는데 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말은 이것은 로마인들이 받아들기기도 어려운 얘기에요 여러분 로마는 가이사를 왕으로 얘기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또 왕이야 오직 로마인들은 그의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 가이사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뭣도 다른 왕이라고 얘기해 로마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이란 말이지 하나님 왜 뭐 또 다른 왕이 있어 하나님과 같은 왕이 있어 이건 신성 모독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대완이 죽을 때 그 환상이죠 스대완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것은 왕이신 우리 주님을 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어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그 영원한 대상이 하늘에 하늘에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러는데 그가 섬기는 곳은 뭐냐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곳 옛날에 지상에 있는 대상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럼 그 분이 도대체 어디가 있나 그 있다고 했는데 그 있는 대상은 어디서 섬기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예수 예수 그리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는 대세상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일 뿐이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성소는 모형이고 실체가 아니야 실체 실체는 하늘의 성소가 실체야 이건 그림자야 그림자 보이지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림자 보이지 그림자이고 모델하우스야 이제 본체가 나면 없어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5절 저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본 본에 따라서 세상에서 장막을 지으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모형이고 여기 실체 그 본이 있다는 겁니다 본 그렇죠? 여러분들 자수할 때 여기 본이 있다 이거 보고 그대로 그러죠? 그렇죠? 그럼 가격을 따지면 본이 비쌀까요? 여기 비쌀까요? 여러분들 때는 자수가 비쌀까요? 아니 본이 비쌀 본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본 그대로를 그 모형 그 실체 그대로를 말을 해줘가지고 이설 백성들이 금을 모으고 시를 모아서 만든 것이 송소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3절 대세상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유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세상들이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제사랑이라면 뭐 드릴 것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늘의 성소에서 성귀는 예수 그리스께도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는 어떤 재물을 드렸는가 자기 몸을 재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스 7장 27절 하반제로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세상의 세상들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렸지만 하늘의 세상인 예수 그리스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은 예수 그리스는 새 언약의 중재자 되신다는데 새 언약의 중재자 되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드리겠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언약인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바꿔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흠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9절 하반제로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옛 첫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 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인간에게 흠을 인간이 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것은 약속 커버넌트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약속 약속은 쌍방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혼자 약속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 약속하는데 이제 앞으로 앞으로 매주 주일마다 나와 만나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다니까 약속한 사람도 고개를 끈떡거리고 약속을 받는 사람도 고개 끈떡거리요 아 그런데 첫 주에도 안 나와 둘째 주도 안 나와 셋째 주도 안 나와 서른 주에도 안 나와 서른한 주에도 안 나와 그럼 뭐가 됩니까 약속이 없어집니다 나한테도 의미 없고 그한테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지킬 때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애초 망가뜨리고 애초 뭉개지니까 그건 약속이 효력이 상실하게 그래 나도 없었던 일로 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약속이 흠 있게 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으로 통해서 이 흠이 해결되었다 한 얘기를 하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의 흠이 해결되었다 하는 말은 이것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이미 예언한 내용이 아니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실패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네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소상들의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이 소중한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아주 완전히 뭉개버리고 말은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우리 주일날 한번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만날 줄에 가 있는데 커피잔을 한 잔 놓고 기다리는데 아이고 한 시간이 와도 안 돼 안 와 두 시간도 안 와 오늘은 안 오는가 보다 아 그 다음 날 너 약속을 쟁하고 거기 가서 커피를 사놓고 기다리는데 한 시간 돼도 안 오고 두 시간도 안 와 그 다음 주에도 그 시간에 간도 안 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여덟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약속을 뭉개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시절 백성이 뭉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리미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나오죠 새 언약에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돌에 새겼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10절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오늘 본문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죠 돌비에 기억했죠 그죠 새 언약은 마음의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에는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룰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결과예요 새 언약은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 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조금 다가옵니까? 다가옵니까? 다가갑니까? 다가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말이지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고 오늘 이 성경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옛 언약에 따른 다른 광야의 성소에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 언약에 따른 하늘의 성소에서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일 뿐인데 실체가 왔는데 왜 모형으로 뒤돌아가려고 하느냐 새 언약이 오므로 옛 언약은 무효가 됐다는데 무효가 됐는데 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성소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또 새롭게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세상살이 하자면 또 두 번째로는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이것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자녀들도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따른 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이 땅으로 끝나고 몸도 돈도 이 땅으로 끝나고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도 눈 감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영생과 영벌 성경이 말하면 생명과 사망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5경 중에서 다섯 권 중에서 장식이, 주력기, 렉이, 민속기, 신명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책이 렉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렉이 왜 중요한가? 렉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 사례를 하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또 자네들이 잘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가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소를 묵상하면서요 묵상하면서 새롭게 느껴진 야,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오는 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오셔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감격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보자 되신 예수 그리소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신가 오늘 이 언약의 중심을 예수 그리소로 해야겠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교육하신 일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무슨 진지를 드시다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라 예림에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구약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함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것이 안 되겠구나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교육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소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 일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슬람 지역에도 힌두교 지역에도 강성, 불교, 티베시나 무슨 네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는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소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예수 믿는 거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수준, 뭐 이런 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면은요 점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마음이 뭐가 와 닿는 것도 있잖아요 아셨죠? 번지수가, 번지수가 다른 문제 하는 것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다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내 문제를 해결하실 놀란 분이라는 것을 늘 감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히브리스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재상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의 그 잘됨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주님 부를 때까지 예배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죄의 문제는 생명과 사망을 다루는 궁극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루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깊이 새기는 우리 송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그리고 각가지 종류의 제목을 달아서 감사한 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쓸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만 들고 가면은 참으로 구입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인생길 걷는 동안에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교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늘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첫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날 우리가 선교회마다 찬양제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찬양해서 모든 우리 선교회원들이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쁘고 모일 때마다 신나고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군사님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 음성을 잃어서 이번에 꼭 음성을 빨리 회복해서 찬양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교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아버지 세상 노래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교자인 이래 이 목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